국내 최대 규모의 과학축제인 대한민국 과학창의축전이 부산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처음으로 민간기업이 참여한 올해 축전에는 드론 조종이나 미래형 스마트 교실 체험 등 첨단 ICT 기술을 직접 접할 수 있습니다. 양회영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무인기 에어드론이 천천히 공중으로 올라갑니다. TV로만 보던 드론을 직접 움직여 보는 학생의 얼굴에는 신기함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간단한 조종 기술에도 드론을 앞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가까운 미래 학교에서 만나게 될 스마트 교실입니다. 선생님이 전자칠판에 수학 문제를 내면 학생은 태블릿을 이용해 풉니다. 스마트 교실에서는 근거리 무선통신 기술을 활용해 쉽게 교실 환경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미래 교실을 미리 체험한 현직 교사들. 현장에 도입되는 시기가 앞당겨지기를 기대했습니다. 교사들도 활용하기가 편하고요. 아이들도 그때그때 아이들 볼 수 있기 때문에 호환도 좋은 것 같아서 앞으로 이런 기술이 학교에 보급이 된다면 교사인 저로서도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창의축전에는 15개의 민간 ICT 기업이 처음 참여하면서 볼거리가 보다 풍성해져 학생은 물론 성인도 즐길 수 있는 체험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양호영입니다.